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1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비정과 또 믿음을 담아서 작은 믿음이 큰 비정을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켈리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이 글씨 속에 담긴 소망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박수를 한 번 박수 박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그 계신 우리에게 영원시 주님의 인자하신 영원하네 거룩하신 주님 성전 아들서 기도할 위원회 평소 난 사랑하는 맨 주님 항상 함께 계셔 그를 찬양 받을 뿐 영원 무궁하도다 세상 헛된 낙심과 세상 헛된 자랑과 세상 모든 영역 모두 의견에 은근해 주소서 그의 그신 계획과 그의 그신 사랑과 그의 그신 축복 나 알게 하소서 세상 헛된 낙심과 세상 헛된 자랑과 세상 헛된 영역 이겨낼 수 있는 하나 둘 셋 외치면 그렇게 믿음의 뿌리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네